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오늘 오후 안동교육청 등 경북지역 각 교육청에 도착했습니다. 수능시험 문제지 등은 경찰과 함께 수능일 아침까지 교육지원청에서 보관된 뒤 각 시험고사장으로 이동합니다. 올해 수능시험은 오늘 17일 목요일에 치러지며 전날 16일에는 예비소집이 펼쳐집니다. 경북지역 73개 시험장에서는 2만 4천여 명이 시험을 치르고 대구는 48개 시험장에서 3만 천여 명이 응시합니다. 감사합니다.